다른 건 없고 얘기하세요.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할 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말 정천명의 위원장 정말 세례적으로 나와요. 의상도 의원입니다.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고발하는 게 좁은데 정의 안 하겠어요.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회의에 불철석했고 또 방통이 안영환 위원이 불철석했죠. 방통위원장님. 출석과 불출석은 위원장의 허락을 맡아야 되죠. 제가 분명히 그 시간에 맞춰서 보내드릴 테니 10시에 일단 출석하고 이석을 허락할 테니 일단 출석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무단 결석 중이에요. 빨리 오라고 하세요. 의결할 테니까. 자 다시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리고 안영환 방통위원 등이 불출석함으로써 국회법 제58조에 따른 결산의 취지 설명과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결산 심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상정하려고 합니다. 자 위원회의 의원님들의 발언권은 충분히 보장하고요. 합리적으로 운영할 테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발언을 하실 때는 손을 들고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득한 후에 그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장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자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은 간사 부재 상태입니다. 내정된 상태죠.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이 안 돼 있습니다. 간사가 가방에 회의가 안 열렸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내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사가 없기 때문에 첫 회의는 위원장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임은 정식으로 안 됐지만 내정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된 날 박성중 간사 내정자께 정청례입니다 라고까지만 공개하셨는데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드렸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길래 월요일날 어차피 대정부 지리가 있으니 나오실 거 아니냐 그게 2시 반에 봅시다 하고 기다린 겁니다. 근데 안 오셔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 항의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자 그 항의원에 계시다고 문자하고 안 오셨어요. 근데 첫 회의는 열어야 민주당 간사든 국민의힘 간사든 선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없는지 모르는 사실은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저기 정의하고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이 바방이가 특정인이 정의하자고 하면 정의하는 상임위가 아닙니다. 위원장이 다 운영합니다. 자 오늘 회의는 먼저 소위원회 구상에 관한 안건을 처리한 후에 각의정통부, 방통위, 원안위,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소관 결산을 상정하여 대체 토론을 실시하고 소위의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모친상을 사유로 대리 출석을 요청하였으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허락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회법 제50조에서는 위원회는 교서 관체별로 간사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위원회는 민주당 도덕단체 조승래 간사님만 선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결정을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49조를 따르면서 의사진행을 방해할 시 국회 선재랍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정도 의원님들도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하는 것도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국회법 제49조를 따르면서 일 잘하는 과방일을 도연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회의를 미룰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이번 의사일정을 조승래 간사님과 협의하여 정하였고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소위원회 선정 명단을 고려하여 소위원회 위원 구성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망하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벌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유명박근의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무랭이들의 폭거에 구락했는가 위기에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